조합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울산광역시장 김기현씨가 오늘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경찰이 작년 지방선거에 맞춰가지고 수사를 했는데 그것이 검찰에 의해서 무혐의 처분된 데 대하여 이제는 경찰을 조사를 해야 된다 하는 취지입니다 수사를 빙자한 노골적 광권선거에 대한 처벌과 황운하 청장의 파면을 촉구한다 이런 제목입니다 전 울산광역시장 김기현입니다 1년 전 울산에서 참으로 기가 막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마디로 백주의 선거 테러였습니다 현직 시장이었던 저는 시민의 압도적 지지로 상대 후보들보다 앞서갔습니다 그런 저를 떨어뜨리기 위한 추악한 공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은 시장 비서실장과 시청 공무원들이 비리를 저질렀다며 저의 공천이 확정 발표되는 날에 맞추어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이 장면을 마치 스포츠 중계방송하듯이 TV를 통해 전국에 실황 중계되도록 했습니다 기가 막혀 말도 나오지 않는 일이었지만 수사권을 진 황운하는 5년 전, 6년 전의 일까지 먼지 틀듯이 탈탈 틀면서 선거가 끝날 때까지 마치 어마어마한 비리가 있는 것처럼 왜곡하고 과장했습니다 결과는 그들의 뜻대로 되었습니다 신성한 선거를 정치 노름으로 변질시켰고 끝내 민의를 왜곡해 선거 결과마저 뒤바꿔 놓았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선거판을 뒤흔들었던 비서실장과 시청 간부에 대한 혐의는 그동안 경찰이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이잡듯이 뒤졌습니다 제 주변을 먼지 틀리식으로 뒤지는 과정에 심지어 최초의 수사 담당자 A 경위를 갑자기 좌천시키고 B 경위를 새로운 수사 담당자로 인사발령했는데 그 B 경위는 고소인 C씨와 결탁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C씨는 현재 그의 사기죄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황문화가 결국 김기현을 낙선시키려는 목적으로 사기범을 이용해 공작 수사를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어떤 죄를 뒤집어 씌우려던 황문화의 모략은 검찰의 근본 무혐의 결정에 의해 무산됐습니다 당시 수사를 직접 지휘했던 황문화 현 대전지방경찰청장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비서실장과 시청 간부가 무혐의로 처리되자 검찰 타신양 요소를 열어놓고 오히려 야당이 감사해야 한다는 식으로 빈증대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와 음보를 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황문화 청장의 사과를 요구하며 즉각 파면시켜 줄 것을 요구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선거라는 신성한 민의를 왜곡했습니다 힘든 여건에 불구하고 열심히 공무에 충실하고 있는 대부분 경찰의 명예에 먹칠을 한 황문화는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사건에서 자연인 신분으로 조사받아야 합니다 국회에 부탁드립니다 지금 검경관의 수사권 조정 논의가 한창입니다 경찰이 독자적 수사권을 가지고 권력과 결탁했을 경우 이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저 같은 피해자가 생겼을 때 경찰에 어떤 책임을 물을 것인지에 대해 충분하고도 확고한 대책이 없이는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을 주어선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검찰에 요청합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김태우 전 수사관이 밝힌 청와대 민정수석실과의 연관성도 명명백백하게 조사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문 대통령과 조국 수석이 송철호 시장의 후원회장을 맡은 사실도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말씀만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당해보니 권력은 힘이 셉니다 새도 너무 셉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센 것은 진실의 힘이었습니다 진실이라는 기차가 때로는 연착하기는 해도 언제나 반드시 오고 만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이 말이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지 않습니까 진실이 늦기는 해도 오기는 온다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 8월 15일 건국기념일 연설의 첫 문장이 그입니다 민주주의는 때로는 더디기도 하지만 종국에 가서는 선의 악을 이긴다는 것을 믿고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민주주의가 진실이거든요 오늘 조선일보 사실이 문제의 핵심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공천 날 야당 울산시장 수사는 경찰의 선거범죄다 선거범죄다 경찰이 이처럼 수사를 핑계로 사실상 선거에 개입하면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었다 경찰의 이 수사 자체가 선거범죄이고 정권을 향한 로비 아닌가 진짜 수사받아야 할 대상은 울산시장이 아니라 그 수사를 담당한 경찰이다 수사 책임자인 울산경찰청장은 수사 개시 직전 민주당 유력후보를 만나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로비를 했다 그러니까 경찰이 지금 검찰로부터 수사에 대한 통제를 지휘를 받고 있는 데 대해서 경찰도 독자적인 수사권을 가져야 되겠다고 하는 게 이 핵심인데 정권이 경찰편에 서도록 하기 위해서 정권의 로비하는 차원에서 야당인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무리하게 했다 로비용 수사다 이런 해석입니다 로비용 수사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거 참 오래된 문제입니다 한쪽에서는 검찰 독재다 경찰은 인원은 많지만 소수의 검찰에 끌려가니까 검찰을 견제할 방법이었다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지금 검찰이 무리를 하고 검찰이 마치 법원을 하수기관인 것처럼 다루는 이런 시대에 검찰을 누가 견제합니까 과거에는 검찰을 국정원이라든지 안기부가 정보기관이 견제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균형이 무너졌어요 한편 경찰이 지금 이런 식의 수사를 할 때 그럼 이런 경찰은 누가 통제를 하느냐 검찰이 힘이 빠졌을 때 수사지휘권이 약화되었을 때 하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검찰 독재보다는 경찰 독재가 더 무섭다 왜냐하면 경찰은 숫자가 많다 그런데 어떤 화두를 던지는 화두를 던지는 사건입니다 김기현 씨가 평소에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지 모르는데 이 분은 검찰 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권 조정 조정에 신중을 개회해야 한다는 이런 확고한 대책이 없이는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을 지어서는 안 된다 독자적 수사권을 지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오히려 경찰로서는 일종의 자충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아 저런 수사를 하니까 저런 잘못된 수사를 하니까 저런 편파적 수사를 하니까 경찰이 권력과 짜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경찰이 권력과 짜면 그 경찰은 누가 통제하느냐 이런 비슷한 상황이 사실은 자유당 시대 때 있었어요 자유당 시대 때 경찰이 아주 셌습니다 경찰이 직접 이승만 정권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또 이승만 대통령이 방공경찰이라 해가지고 경찰을 많이 뒷받침했습니다 이때 검찰이 그 경찰을 상당히 견제를 했어요 그래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진 것이 자유당 시대 때입니다 경찰 자유당 시대 때를 과연 독자라고 부를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라도 경찰이 발호를 한 시대였습니다 경찰이 그때는 또 정보기관이 없었습니다 정보부가 나오기 전이었어요 경찰이 또 사찰계라고 그래가지고 정보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들여다본다면 2019년에 문재인 정권이 더구나 이승만 정권을 독자라고 몰아붙이는 이 정권이 이승만 시대 때의 그런 상황을 재연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재연하고 있는 느낌 여기 또 무슨 공수처라는 걸 고위공직자 수사체를 만들어가지고 별도의 수사기관을 만들면 공수처, 검찰, 경찰이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는데 수사의 방향이 정권 입맛에 맞춰주는 수사를 경쟁적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그것을 통제하는 청와대는 그걸 즐기죠 서로 경쟁시켜놓고 이렇게 하면 선량한 시민들 선량한 시민들에게는 아마 무시무시한 상황이 전개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김기현 전 울산광역시장은 이분의 실토대로 한 번 당해보니까 경찰이 정권과 유착될 때 얼마나 무서우냐 하는 것을 느꼈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당해보니 제가 당해보니 권력은 힘이 셉니다 새해도 너무 셉니다 라는 이야기를 울산, 울산시는 큽니다 울산광역시는 광역시장 출신이 할 정도라면 백도 돈도 없는 서민들은 경찰, 검찰을 어떻게 당할 거냐 또 유전, 무죄, 무전유죄란 말이 또 나오게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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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